충성 어? 김홍준 너 휴가라면 왜 지나가? 아 저 근처에 일이 좀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? 이젠 반겨주는 사람도 없지? 휴가 나가면 너 여자친구 없냐? 이제 몇 개월 남았지? 아 저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근질근질 하겠구만 어? 참 웃기는 야 이리 와봐 예? 이리 와보라고 인마 똑바로 입어야지 가봐 감사합니다 지금 공덕 공덕 가는 8량 편성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이 오지 않습니다 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